안녕하세요 울산다산입니다 새해 첫 뒷동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코스입니다 연포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으로 새해 첫 라이딩 정도는 아니고 뒷동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멧돼지가 출발한다고 막아놨습니다 이야 초반부터 기어 변속안에 놓고 기어 변속안에 놓고 오케이 오케이 아유 바로 살이네 이곳은 처음입니다 까마득하네 까마득하네 어디로 올라가는거야? 여기 여기 이리로 가는거야? 시작 시작 오마이갓 아 완전히 잊었습니다 와이프는 정상쪽으로 아 정말 세네 몇주 쉬었다 이 험한테를 끌고 오니까 배달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 진짜 아 깔닭고게 넘어서는 철탑 쪽입니다 아 아따 놀랍습니다 하늘이 돌아왔는데 저기 한번 지나가네요 우측이 연포시장 좌측이 사택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 이런 너네리기 위해서 뭐 이런 바리지 않겠습니까? 멋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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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셔 왜 얼마 남아주기가 0.8이 800미터인데 산길에 오르막 800미터 같으면 억수로 멀지 아 여기 골짜기는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네요 말 발음이 잘 안나네 아직은 얼고 녹고 돼가지고 골짜기에는 지넥받침이다 지넥이네 아 진짜 저번에도 이 코스가 너무 힘들더라고 서방수 코스로 오려고 했던데 아 힘들어 힘들어 와 소리밖에 안나오네요 화이티네 사이에는 흙이 이렇게 붙어버려 아이고 이제 다가갑니다 아 아 와이팬터 쭉 까지 가네 아 아 첫날이 잠시 누웠습니다 진짜 힘드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네 아 아 아 너무 기울려야 되나 정신을 붙잡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세먼지가 좀 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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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 south 대단하네 him 0 이어나 장세 의 허리 타고 신문 것은 원산 Strang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요로 내리키는 아 아 멋집니다 잘 참 예 아 아 아 아 이제 차를 해야 될 거 같긴 합니다 좋네 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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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렇게 합니다 으 5 아 2 왔어 아 아 졸애 으 으 아 영포 수방서 119 소방서 것입니다 영포 소방서 버스 멋집니다 타고 할까 아 멋지네요. 오후가 되면 좀 따뜻합니다. 울산은 포근하네요. 예전에 한 25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때 여기가 다 비포장이거든요. 와이프 비키시고 멋집니다. 예 기분 나네. 빨리 오시고. 안 보이노. 멋집니다. 멋져요. 이제 타고 가지. 겁먹지 말고. 아 상쾌하네요. 여기가 영포119. 여기가 성내상거리입니다. 영포소방소도로. 와 이 코스 멋지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2시간 걸렸네요. 와이프 벌써 출발하네요. 아이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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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